오늘도 뭐 보여주는걸로 모이트 앤 그린이 타나 같네요 바이럴하는 보람이 있는건가 더니카도 정가인가 더니카는 좀 가격이 있네요 정가능이 왜 있지 다른건 더 정가능사 시험도 보시면 되고 12,000원 11,000원 젊은 편입니다 연락기 12년 연락기 12년 연락기 12년 연락기 15n damn finished 포토 이렇게 있고 나머지 가보려면 여기 이제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테킬라는 말로 해도 안 나오네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물건들 정리시켜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음... 애매하네. 빙터는 100하고 본모는 계속 있고 링크도 1관이네. 온라가 16,6,8. 부흥가드 30년이 있고 18년은 다 팔렸습니다. 18년이 이제 당분간 안들어와요. 그리고 18년도 아직 있네요. 기도만 해요. 그럼 뭐하십니까? 워싱할 필요. 부흥가드 30년 전이 종료가 있다. 뭔 말이야. 내가 또. 내가. 부모님. 우리 모두가 어떤 거네? 클래스크는 비싸서 그런 거 잘 안 나가네요 12 더블 어퀘스크가 8800, 면세 받으면 한 8000 클라겐모어, 유소류랑 아브나운은 아직 남아있고 파클 25는 좀 CS면 좋을텐데 CS가 더 퍼졌어 파클 17년 도전하고 김치랑 노칸도 파클 17년 도전 도전 내드라도 12CS는 아직 없습니다 그 파일 9 7이 있네 62700 살로뜨는 16,000원 김조지 1개 남았습니다 저번에 털리니스코 사신거 아 아직 있구나 맛있겠다 루안스 크릭이 살만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루안스 크릭은... 루안스 크릭도 그렇고 버버뉴는... 이라인들은 매니아틱해서 추천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헤브드 도워도 한국에서 싸니까 아...브라마이도 오글레어 정련나 베리쪽이나... 베리는게 가격이 아니야 워터제네레이션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파이였습니다 비아이비 밖에 없어요 손님들 오셨네 이 영업시간 이제 여진대 골드도 있고 꼬냐기 그나마 초가 됐습니다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컴퓨터맨이 빨리 와야지 촬영을 하는데 없어서 그냥 실시로 바로 올릴 것 같긴 해요 보이시죠? 오늘은 이정도인걸로 나머지는 나중에 또 촬영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